1. 아싸! 아싸! 신난다! 재밌다! 재밌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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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들도 준비! 이야! 시작!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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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또 초대 가족 한 분은 모실게요. 저는 정말 이분을 제가 종교하고 정말 사랑하고 종교하는 분이십니다. 예. 우리 앙개꽃으로 지금 앙개꽃이라는 그런 타이섬을 보고 가지고 아주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동대마다 10년씩 정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동대량인지를 한 6번 정도 되니까 10년씩 정해지니까 60년이 까면 되었습니다. 얼마나 노래가 증거 좋은지 모르겠어요. 노벨이라는 것은 그만큼 나이를 어, 정말 많이 깔려주는 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우리 이분비자 언니를 보면서 제가 아맙습니다. 자, 1위 박수 모아주의 비교 이분비자 언니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4회 자갈치축제 거기에서 새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가까이 더 싶었어요. 그리고, 어, 몸이 좀 안 좋았는데 노래를 해갖고 건강해졌어요. 의사선생님이 노래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너무 건강해지실 겁니다. 이래서 제가 그래서 가수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비실비시 했는데 요즘은 좀 생생합니다. 그리고, 제 노래 안개껏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위 로니아 60B 800B 4 8 Per 집 잘 10 섫 3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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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